제이콩 아빠되기 양재천의 다리 두개 사이를 축제로 만들어놨어요. 옆에 물도 이렇게 넓게 있고 잔잔하게 잔디 있고 포도트럭 있고 이러니까 무슨 지방축제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서울 아닌 것 같아요. 저 멀리 보면 강남 빌딩 타워들이 있긴 한데 여기 다 나와있네요.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네요. 떡볶이? 떡볶이 먹고 싶어? 뭐야? 피자 있다. 여기 또 터널처럼 꾸벼 놨거든? 가볼까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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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길 가다가 예술 작품들이 있어 여기 작품에 대한 설명도 적혀있고 정빈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고 잘한다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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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정 라인은 누가 좀 배웠어요? 오늘 처음 배운 것 같은데요?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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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빈아 또 새해 좋아하지 5년 miles 우쨰 예술 에니 컴퓨 으쨰 한쪽에는 노란꽃 오른쪽에는 하얀꽃 정빈아 정빈아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정빈 누구야? 모르겠어 누군지 사칸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좀 쉬면서 떡볶이도 먹고 할께요 진짜 어디 멀리 나온 것 같아 양재천 자체가 되게 잘 되있어 양재천은 너무 넓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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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빨리 먹어! 노래에 따라해! 노래도 기분 좋아진 것 같아 너무 좋아 박수 쳐 강도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거야 그대 마음속으로 그대 마음속으로 그대 마음속으로 근데 여기 허리풀 원두막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늘같은 것도 좋네 그대 마음속으로 그ỡ call 들을 way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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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재천 위쪽으로 이렇게 벚꽃이 쫘악 벚꽃파 슝 슝 슝 슝 슝 슝 정빈아 개나리 개나리 예쁘다 노랗고 네 이름이? 어 여기서 데이트하면 정부나겠네 벚꽃 많이 봤어 벚꽃 많이 봤어 감사합니다 впwn 내 그대와 그대와 동네 귀한 그리고 제 Sho. ! ει .